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쿠키샵이죠 와우 제가 이 게임 처음 해보는데요 한번 네 시작을 해서 엔딩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오 자 뉴게임으로 자 어떤 캐릭어 하는게 좋을까요 어떤 캐릭어 어떤 캐릭어 하는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프레아로 한번 할까요 이번에 아 키니를 많이 했으니까 프레아로 한번 해봅시다 네 프레아로 한번 해봅시다 프레아로 제라스 싫어 얘는 남자여가지고 자 난이도 조정 자 이름 뭘 할까 아 무슨 이름이 좋으려나 청와대로 갑시다 청와대 아니다 JYP로 가야겠다 JYP 이름 뭘로 지을까요 가게 이름 미국으로 지을까요 미국으로 지을까 미국 김기춘 김기춘은 또 뭐야 어 키스만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거 너무 제가 음란해가지고 안 돼요 개충전 어차피 망할건데 네 여장산맥 여장산맥 합시다 여장산맥 네 아니다 파스넷으로 하자 파스넷 파스넷 파스넷으로 합시다 파스넷 여러분들 여기 다음 파스잖아요 그래가지고 파스넷으로 합시다 네 그럼 뭐냐 네글자 까지 밖에 안 돼요 네글자 까지 네 파스넷으로 갑시다 흐흐흐흐흐해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흫 무슨 돼지울이야 파스넷으로갑시다 파스넷으로 갑시다 네 파스넷 갑시다 스토리는 대충 스킵하고 1년 동안 이 게임을 1년 동안 그 뭐냐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내용이죠 일단 처음에는 마을로 나와가지고 마을로 나와가지고 탁자로 하나 사주고 탁자 하나 사고 장식 탁자 하나 사주고요 장식 탁자를 장식 탁자 두 개 사자 두 개 사고 요리 재료 보기 별거 없군 네 재료를 좀 삽시다 물건 사기 음 자동화 배우고 시작하자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동화 먼저 배우고 올게요 그러면 아무야 언제 새로 하야할 거니 네? 하야한다고요? 하야 안 할 건데요 자 체리주스 딸기주스까지 어? 왜 점수가 부족하다고 하지? 나 요리 그거 아니었어? 아 맞다 이 게임 다 사고나서 저장하시는 거 좋아요 와무님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물건 사고 체리 좀 사줍시다 아 딸기 좀 한 6개 더 사주고요 체리도 6개 정도 더 사주고 우유도 한 10개 정도 더 삽시다 그리고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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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을 좀 삽시다 코코아 2개만 사자 빨대랑 알겠습니다 코코아 2개랑 빨대 자 갑시다 몇 번째 카페이십니까 네?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 꿈꾸신 거예요 꿈꾸신 거 창업하는 꿈꾸셨네 자 이쪽에다가 하나 설치 여기다가도 하나 설치 이거 파라 테이블 초반에는 3개만 있으면 돼요 굳이 마냥할 필요 없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봅시다 아 이라시아이마세 뭐가 필요하시죠? 오 우유랑 체리주스 그리고 얘는 뭐가 콩차가 필요하다고 콩차 콩차를 주도록 합시다 커피잔에다가 콩차 뜨거운 물 해가지고 콩차 내놓고요 커피잔 커피잔 너그잔 아이고 여기다 요렇게 놓고 뭐야 딸기주스는 못 만드나? 체리주스인데 체리주스 그릇 안보족해요 안보족해 괜찮아 괜찮아 주방으로 가가지고 네 어 물이랑 뜨거운 물 넣어놓고 크림 설탕 이렇게 놔주고요 홍차랑 커피알 네 체리주스 탁자 두 개만 놓고 운영해도 될 것 같다 그러게요 빨리 쉬게 해야겠네요 얘 얘 주문까지만 받고요 사랑의 체리주스 못 만들죠 버리고 저장을 한번 해줍시다 빨리 나와 야 그만 자고 나오라니까 에이 이래야지 이래야지 그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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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받아 주문 받아 오케이 갖다 주고요 여러분들 이제 저 잘하죠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꿈속에서 많이 플레이를 해와서 그런지 이제 잘하네요 이거 테이블 이 테이블은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하네 팔아버려 1회차인데 정말 잘하시네요 와 감사합니다 잠깐 문 닫고 테이블은 사야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테이블 하나 살게요 얘까지 주고 문 닫고 테이블을 삽시다 가게 문 연 상태에서 탁자 사고 오라고요? 얘 나하고 난 다음에 사가지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쿨이 쉬게 할게요 그냥 나가요 네 알았어 알았어 나가면 되잖아 하이 자 꽃잎 어 자 체리목 탁자 사람들이 좋아하죠 닝겐들이 좋아하니까 이걸 사줍시다 사주고 사주고 잠깐만 잠깐만 이동시켜 네 추억의 게임이죠 문 열어줍시다 네 추억의 게임이죠 추억의 게임 쿠키샵이라는 게임입니다 3개월 안에 망하다니요 안 망해 안 망해 근데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진행할게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의 와무가 되겠 어 되겠습니다 어 뭐야 나 이거 녹차 안 사왔네? 녹차 하나 사 자 녹차 내놓고요 딸기 주스 딸기 주스는 제가 직접 만들어야겠죠 물이랑 설탕 어 쫄선 열린다 열린다 자 저장해놓고요 근데 잘하고 있잖아요 뭔 소리예요 전국 왕호는 세 번째 플레이 중이다 아 테이블이 부족하네 같이 좀 앉아서 먹지 폴롤롤롤 폴롤롤롤 지금 쉬게 하라고요? 얘까지 갖다주고요 얘까지 갖다주고요 파르페됐어 안줘 자 이거 갖다주고 얘 쉬게 합시다 어 사람 들어왔는데 어떡하지? 네 파르페놓고 계속 오네요 빨리 주문 안받고 뭐하는 거야 아 네 죄송합니다 자 주문 빨리 받아주고 자 요거하고 녹차하고 아까 녹차 좀 사먹고 에이씨 참캐시리 딸기 물 설탕 이제 속도 엄청 빨라졌죠 저? 오케이 됐어 됐어 어 뭐야 이거 달리는 거야? 아아 잠깐만 아 이거 창 모드로 해놔서 그런지 창 어 상태가 안 좋아요 아이씨 됐어 쟁반 달리기 아우 오이씨 어어? 아이차 제발 대회 나가지마 나가가지고 우승상금 타야됩니다 여러분들 타야돼 타야돼 하필 하필 쟁반달리기야 아이차 아 왜 점프를 안해 아 왜 점프를 안하냐고 허우이씨 이게 컨..어.. 알트를 누르면 달리는데 알트를 누르면은 그 쿠키샵 이게 강제창모드로 해놔가지고 그 창모드 뭐 전체 화면 닫기 이런게 나와가지고 컨트롤을 두번 눌러야지 제가 한번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때문에 지금 느려져서 그래요 그것때문에 느려져가지고 그냥 점프도 제대로 안돼 아우 왜이러냐 진짜 나 미치겠네 이거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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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자 제발 제발 아우 아우 진짜 흐흐흐흐흫 누가 다 잘 넘어지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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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점프 아우 왜 왜 점프를 안하냐고 오케이 아우 아우 제발 아우 느려 하 하 하 하 미치겠네 너 진짜 하 해 게임을 거지같이 만들어놨어 아아 아아 이걸 왜 자꾸 멈추는 거야 하다가 와 다 뛰었어 쟤는 이길 때까지 한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줍시다 저 자식 왜 이렇게 잘 뛰어 아 왜 자꾸 샤론하고 만나 아 왜 넘어지냐고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자꾸 창이 떠가지고 아 아 와 어떻게 다 뛰어넘지 않나 아니 왜 계속 샤론만 나오는 거야 도대체 샤론 말고 다른 애 좀 나와라 제발 아 샤론 그만 나오라고 아 어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제발 아 살짝 늦었어 샤론 무시해서 미안해 오케오케 나왔다 이번엔 이긴다 이번엔 이긴다 이번엔 이긴다 오씨 오케오케 아 아 아 아 으아악! 으아악! 이기때문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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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허우! 아이 쓰이 이ㅅ 흐으흐흐흐흐 엄마야아 내가 엘했어 흐으 허어 허어 어? 뭐? 다음판? 아이씨 정말 저 흫 흐흐흐흐 다음판이 있다고? 흐흐흐흐흐흐흐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진짜 웃긴다. 하하 아니 이거 진짜 제가 이길 수 있는데 이거 시스템의 문제라니까 이게 강제창 모드를 써가지고 창모드를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알트를 누르면은 게임이 멈추면서 그 위에 있는 창에서 최소화, 최대화 이런 게 나온다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멈추잖아요 알트 누른 순간 이렇게 멈춰요 멈춰요 아우 화나 아 이거 설탕 아니잖아 아우 화나 뭐하는 거지? 아우 화나 뭐하는 거지? 재료가 모자라데 체리 체리와 모잘라 브랜드 커피야? 미소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데? 딸기쇠어 오유 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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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딸기 20개 맞춰놓읍시다. 흥차 흥차 3개 녹차 10개 커피알 4개 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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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많이 사놨나? 프림 6개 있네? 4개도 삽시다. 그리고 설탕 좀 많이 사놓을게요. 세탁 나머지 더 사자 얼음은 지금 못사요. 얼음 지금 못사 마을로 돌아갑시다. 아 마을이래 여기 가게로 돌아갑시다. 가게로 물은 공짜에요. 물은 공짜입니다. 문 열어 잠시만 잠시만 닫아봐 이거 놔야지 10원 남았어 10원 어떻게 해 빨리 아 이럴때 아 이럴때 쉬게 해야겠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그러고 보니까 이거 가게에서 네 가격 조절할 수 있지 않나요? 좀 비싸게 해야되나? 너무 비싸요 녹차 네 눈물 인물 커피 잔 머그 잔 음료수 잔 워프 재료 뼈 딸기랑 커피알 녹차 자 놓고 이거 딸기주스 체리주스잖아 네 모든 재료 올리려구요 딸기주스 만들어주구요 재료암에다가 이제 물이랑 물이랑 더우물 프림 설탕 이렇게 올려줍시다 목차 잘하고 있죠 어? 아 잘한다 이제 알바 한명도 고용할까요 알바 한명도 고용할까 딸기주스 아 샤론 싫어 제가 제 맘대로 할겁니다 이제부터는 저 이제 샤론 안뽑아 샤론은 샤론은 내가 볼 때 너무 아니야 샤론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어디있어 가계부 가장 싼애로 네 니니에로 갖다가 고용합시다 일단 니니에 고용해 얼굴도 괜찮은 빵빵 네 고운애로 고용을 해주도록 합시다 아 초청 짜온거야? 방금전에? 오케이 자 저장을 해놓고 아이 샤론은 근데 너무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천하제 무슬대에 왔다 왔어요 왔어 아 샤론 쉬게 해야겠다 소리 쉬어 와무 얼굴 정말 많이 본다 현실..현실연의 힘들땐 아니 게임에서만큼은 좀 이쁜애들 쓰고싶은데 그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아이 너무하네 게임에서조차 현실처럼 해야되요? 꼭? 쭌이랑 평생 살아 녹차 아이고 이거 아닌데 휴 아무 여친있냐? 아니요 저 여친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우유도 갖다주고 난 더 쉬워 난 더 쉬워 며쉬게 하구요 통차 좋아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설탕좀 배달시킬까요? 설탕 이제 없을거 같은데 설탕 4개밖에 안남았네 벌써 설탕좀 배달시키자 좀 더 설탕은 6개도 배달시켜 딸기주스 설탕 못생각 설탕 스탕 오케이 가자 설탕 야 이건 내가 자신있지 설탕 설탕 아 잠깐만 어우 어 뭐야 왜 죽은거야? 왜 죽은거야? 오케오케 어 뭐야 1타 2피네? 아 이거 얻어야되는데? 아이고 실수했다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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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얻었구요 기다리다가 올라가서 잡아주고 아 이거 아냐 큰일났다 아 점프 타이밍이 너무 빨랐어 아 너무하네 진짜 자 예 쿨이 좀 쉬게 합시다 쿨이 좀 쉬게 하고 아까 잘 뭐라고 했는데? 네? 아니 실수할수도 있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때가 있다 이런말 모르세요? 브랜드커피 뭐야 이거 왜 다 없어졌어? 핫자 안넣고 커피알 넣고 동물 프림 설탕 어 딸기우유 머그잔에다가 딸기하고 우유하고 빨대 우유 어디있냐 어딨냐 배달조금 시킬게요 배달좀 시켜서 설탕 3개 배달시키고 어? 뭐야 우유 재료가 없어? 아닌데 딸기우유 딸기주스 만들어줍시다 딸기주스 됐어 됐어 뭐야 왜 안오지? 나 분명히 로드한거 같은데 올 때 된거 같은데 올 때 된거 같은데 이미 지나간건가? 어? 나 분명히 로드한거 같은데 왜 안오지? 왜 안오지? 물에다가 설탕 배드한거 같은데 도대체 옥수수 제작 오빛 이빈이 아 오피셜 안했다 .. 아 3000원 날라간거야 그러면은? 어? 아.. 젠장 저장 분명 로드 했는데 내가 로드 했는데 왜 그거지? 괜찮아 매산 꽤 많이 벌었어 만원 넘어갔네요 좋아 잘하겠어 야 얘 쉬어야겠다 너 쉬어라 이제 가게 문 닫고 아이템 좀 사러 나갔다 오겠습니다 얘네들 다 마시면은 바로 갔다올게요 아 아주 맛있게 잘 먹었군 자 얘도 쉬게 해줍시다 쉬로 보내고 쉬로 보내고 밖으로 나갑시다 네 재료 부족해서 네 자동 다 깨진 것 같아요 지금 재료가 어떻게 있냐 커피잔이나 다 다섯개씩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자 고급 탁자 하나 아니다 벽지를 바꾸자 벽지 벽지 어떤 걸로 바꿔요? 화려한 벽으로 고급 벽으로 바꿀까? 뭘로 바꾸지? 고급 벽으로 바꿀까? 고급 고급 고급으로 어 고급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고급 벽 고급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급 고급 벽을 바꾸고 여기는 살 거 없고 고급 벽 체리 좀 삽시다 딸기 딸기 사고 체리 사고 벌써 3개씩 샀어요 더 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아 다 쓰면 사라진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살게요 잠깐만요 일단 커피알 좀 몇개도 사고 프림 프림이랑 이건 됐고 설탕 설탕을 좀 많이 사겠습니다 설탕 설탕 30개 40개 사고 쓰다가 요리 배웁시다 요리 교육받기 오케 오케 부족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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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2개 더 살게요 2개씩 빨대 하나 있어요 빨대 하나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커피잔 2개 더 그리고 머그잔 2개 더 그리고 아이스크림 잔 됐고 음료수 잔 2개 더 됐어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제 빠르죠 이제 딱 뭐 사야될지 알았어 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 오 쩐다 와우 아까보다 훨씬 밝아졌는데요 고우그리네 진짜 와 이제 좀 할 맛난다 얼음을 탄 오렌지 주스 한잔만 줄 수 없겠소 오우 오렌지 주스 기다려봐 오렌지가 없네 오렌지 하나 하고 그리고 얼음 하나 하고 오케이 오렌지 그리고 물 설탕 얼음 좋대요 바닥이랑 안어울린다고요? 바닥이랑 안어울린다고요? 바닥도 나중에 바꿀게요 아 일단 요거 저 이제 바꿔놔야겠다 싹 끼워 뭐야 이거 우유야? 우유 만들어줘 오케이 네 박스에다 재료 다시 올릴게요 재료 딸기랑 이제 체리 이거 다 됐고 우유 홍차 홍차하고 녹차 녹차 홍차 토피알 그리고 물하고 더운 물 그리고 프림 설탕 오케이 됐어 바로 펼쳐서 안좋고 오오오오오 어제 요리왕은 다 깨셨나요? 네 다 깼어요 너 쉬게 쿨이 쉬게 하구요 이제 잘하고 있죠 파르페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파르페 파르페도 한번 만들어서 줘야될거 같은데 배달시키자 아이스크림 하나랑 아이스크림 하나랑 포르츠를 써야되나? 우산을 써야되나? 우산? 우산이랑 스프 이렇게 초코시럽도 사야되요? 초코시럽이랑 체리? 초코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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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서 왜이렇게 많이 갓 잔뜩 달라고 그래? 자 레몬주스 만들어줍시다 레몬주스 어 레몬 없는데? 레몬 레몬 하나 삽시다 물하고 설탕하고 물하고 설탕하고 이거 필요없구요 파르페잔 체리 물 아이스크림 후르츠 체리 물 아이스크림 체리 물 아이스크림 체리 물 아이스크림 후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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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룩이요 브랜드 버.. 커피 브랜드 커피 브랜드 커피 하나 만들어주고요 녹차 됐어 컭 doable 파 perfection 요러고 에뀸 마이 acceptance πολ 주문받고 갖다주는 속도가 느려져요 녹차 한번 여기서 저장을 해줄까?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자 이럴때 쉬게 해줘야겠죠? 손님 없을때 쉬게 해줍시다 상점을 갔다오라고요? 상점 지금 가도 별 소용없을 것 같아요 가게 문 연상태로 상점 갔다오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다 해줘요? 파르프 하나 주죠? 오케이 파르프 한번 줘봅시다 아이스크림잔에다가 뭐 뭐 들어간다고 했었지? 체리 물 그 다음에 체리 물 뭐였었지? 뭐였었지? 아이스크림 푸르츠 우산 어? 타르페잔이에요? 아이스크림잔은 안되나? 아이스크림 체리 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옳지 어? 아이씨 안되네 컵 용도가 안맞은다구요? 쎄 stations 파르펠전이 따로있나보네? 그거 가게 문 닫아놓고 코코아를 만들어 오게 코코아가 뭐였더라? 코코아가 커피 때리다가 코코아 코코아 뜨거운 물 아 머그 코코아 물 머그 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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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코코아 Parma 오 fitted 밥 물 자들 전에 잠시 마 나 ison 흐흐흐흐 이런 젠장 감히 쯧쯧쯧쯧 거리기나 하고 자 문 닫고 나갔다 옵시다 아 잠깐만 기다려봐 걔네들 쉬게 하고 쉬게 하고 난 다음에 나갔다 옵시다 파르페잔이 있어? 아 파르페잔이 있구나 파르페잔 하나 사줍시다 요리 재료도 좀 사갑시다 오렌지 주스 아 레몬주스 달라고 하는 사람 있었지 레몬도 좀 삽시다 레몬 사고 어 녹차 하나 사고 얼음 다 두개 삽시다 얼음도 두개 사고 설탕은 많이 사줄게요 먹거리 엑스파이러 와무가게 취재좀 하자 네? 와보라고 해요 저는 깨끗하게 영업중이니까 저는 깨끗하게 영업중이니까 착한집으로 선정될거 같은데 먹거리 엑스파이리 제 가게에 온다면은 저는 착한집으로 선정이 될거 같습니다 좋아 얘네들 쉬게 한번 좀 열고 와보 가게에서 파리 대량검출 네? 검출이 되요 파리가 자 기다려보자 사람이 또 안오지 평판이 떨어져서 그런가 가계부 한번 봅시다 가계부 한번 봅시다 잘하고있는데 잘하고있어 이라쌰이마세 오오 체리주스 마시고있죠 청소시키라구요? 오케 알겠습니다 청소가 마이너스 3점이라구요? 청소 어떻게 시켜? 야 너는 주문받고 너는 청소를 해라 빗자루를 사줘야되요 또? 빗자루 사야되요? 안하는데 청소를? 사단장오면 알아서 청소함 그거 아닌거 같은데? 알바생들이 빠져가지고 말이야 가게문 열어놓고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빗자루좀 사봅시다 빗자루 어딨죠? 얘한테 있나? ㅂ 이케 숫 아 엠 엠 엠 엠 엠 오피셜 아니다 낚시인듯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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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런 시절에 있는거에요 새콤한 레몬에이드의 기억을 되살려주겠나 새콤한 레몬에이드? 이거는 못하죠 버리고 브랜드 커피 만들어줍시다 그런거 할 여유가 있으면 빨주놔주라고 아까 와무의 삼천골 벌려고하는 모습이 너무 그립다 아 진짜 그거는 평점 몇점이야 지금 요리평판 명예전당 이건 뭐야 오 그래 빨주 필요해요? 아무 아니요 빨주 필요 없습니다 손님이 너무 더럽대요 청소 좀 더럽다고요? 이렇게 깨끗한데? 뭐가 더럽다는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사람은 그리고 왜 이렇게 안오지? 아 손님이 투련해서 더럽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군요 좋아좋아 가격을 좀 올릴까? 비싸게 팔아먹을까? 가격을 좀 더 올려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을까요? 자 마을로 나가서 이제 그거 사옵시다 어딨냐 바닥 고급 대리석 바닥 오케이 써줍시다 고급 대리석 바닥 와우 이제 진짜 좀 레스토랑 같네요 와우 이제 좀 정상적인 가게 같다 멋있다 멋있어 네 고급 레스토랑이죠 밥먹으려면 좀 기다려야돼 여기가 히히호스야? 여기가 그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아 근데 왜 이름을 쿠키샵이라고 지었을까요? 쿠키는 정말 안 만드는데 쿠키샵으로 지은 이유를 모르겠어 고급잔을 한 개씩 사자 네 알겠습니다 고급잔으로 네 나중에 살게요 오오오 이틀 뒤에 열린대요 저장해놓자 저장해놔야돼 이번에 이긴다 90년된 주시가 없어서 다음 종무는 헛을 달리기다 그러면은 그냥 끝내야겠죠 샤론의 꽃보다 그거 뭔지 압니다 샤론의 꽃보다 그거 저 춤도 예전에 알았었는데 지금 안본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네요 어! 유리펜판 15점이네? 이거 배워야겠다 그니까요 갈 데 없는 내 알바 애들을 갖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저랑 놀고 그러는거죠 아 필요없어 저리 가노 네 문절리고 빨리 달려가지고 가가지고 삽시다 고급 커피잔 하나 사주고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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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안주고 그거 아닌데 브랜드 커피 자동화 시켜주고요 돈은 줘요 돈은 줘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자 저는 악덕 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가게로 돌아와서 자 가게로 돌아와서 갖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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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악하게 웃네 사악하게 웃네 되게 사장이 돈 제일 많이 버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근데? 좀 많이 남겨먹어도 사장이 좀 많이 챙겨야지 다 저 좋다고 하는 일 아닙니까? 다 저 좋다고 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너무 안온다 근데 오 큰일났다 여기 장사 무기 안좋은거 아니에요? 가게 자리가 안좋아서 이렇게 사람이 안오는건가? 아니 테이블을 좀 바꿀까요? 테이블을 좀 바꿀까? 테이블이 구린 테이블이어서 그런가? 고급화되어가는 가게 테이블 돈 1만 모으면은 최고급 무기 구해서 몹 잡으러 가자 알겠습니다 돈 좀 많이 모아가지고 한 2만원 모으면은 최고급 방어구랑 최고급 마법 마법 지팡이랑 활이었나? 최고급 활이랑 최고급 방어구랑 사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사냥가야지 아 그래요? 그 고급 레시피 하나씩 사러가자 이거 하나씩 사러갈게요 어디있냐 쉽게 하나씩 사러갑시다 고급으로 고급 머그잔 고급 음료수잔 고급 고급 파르페잔 가자 네 고급 레시피요 아 잘하고 있어 아주 커피잔 빼먹었다고요? 커피잔 샀는데 이미 있어요 여기 고급 커피잔 고급 머그잔 고급 음료수잔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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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잇? 평판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 아 고운 급장이네 제가 그걸로 갖다 담아달라고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시는건지 알았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졸야 좋아하네? 왜이렇게 좋아해 얘네들? 커피에 마약 커피에 마약 커피에 마약 커피에 마약 커피에 마약 넣었나요? 커피에 마약 넣었나요? 아니요? 안 넣었는데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아유 이오스에 빠져서 행복한 모습이다 얘네들 다 좋아해 여러분들 이거 가격 좀 올립시다 이거 가격 어떻게 올리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여기 가격 있다 우유 400원으로 올리고요 다 50원씩 올립시다 됐어 여기까지 어어! 가격 비싸다고? 뛰어 왜 뭐가 비싸다고 아니 겨우 50원 올렸다고 나가네 치사한 녀석들 아니 들어와놓고 나가는 녀석들은 또 뭐야 치사하게시니 이 고급 레스토랑이 왔으면 그 정도의 가격은 생각했어야지 흐흐흐흫 손님 732 이 우유는 너무 비싸군 그거 롤러코스터 타이콘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롤러코스터 타이콘도 재밌는데 그거 막 물가에다가 빠뜨렸다가 빼냈다가 빠뜨렸다가 빼냈다가 이러면 재밌는데 손님들 오는 거 한 명씩 잡아가지고 물가에다가 빠뜨렸다가 건졌다가 죽기 직전에 다시 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재밌더라고요 그거하고 롤러코스터 키즈에 부리치게 해가지고 빵 터지면서 손님들 날아가는 거 아 코코아 원래 400원이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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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아 코코아 여러분들 박리단에 한번 해볼까요? 박리단에? 조금 싸게 가격을 내려주고 만족도를 좀 올려볼까? 10원씩만 내리자 10원씩만 내려가지고 하면은 좀 애들이 잘 오겠지? 많이 오겠지? 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만 하네 네 알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짓이었네요 탁자도 바꿔야겠다 탁자 이거 너무 안오네 팔아버렸네 얘도 이손님들까지 딱 해주고 이손님들 빠르게 아이템 주고 마을로 나가서 빠르게 탁자 좀 하나 삽시다 탁자 고급 탁자로 하나 살게요 고급 탁자 하나 사가지고 돌아가자 이거 팔아버려 아 이걸 냅두자 고급 탁자에다가 두도록 합시다 이거 이동해 이거 이쪽에다 이동하고 요거를 제일 앞에다가 가게에 고급이 아닌 것이 없네 이거 팔아버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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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또 초대장 왔죠 이번에는 제가 깹니다 손님 비중도 고급화 되어가고 있음 왜 이렇게 안오지 근데 사람이 너무 안오는데 이상한데 청결도가 왜 마이너스 3점이지 왜 청소를 안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 왜 청소를 안하지 인테리어는 왜 0점이야 그리고 청소 잘하는 알바생 뽑죠 야 너도 쉬러 가라 재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봅시다 이제 슬슬 사러 가야겠네 재료가 슬슬 다 돼가네요 아 화분 같은 거를 넣어야지 인테리어가 늘지 않을까요 그러겠네요 저장 한번 하자 저장 이럴때 저장 한번 해야지 자 레몬주스가 나왔죠 레몬주스는 여기다 이렇게 레몬 넣고 고급 음료수잔에다가 레몬 그리고 물 혜탕 고급컵을 사용해 주도록 합시다 반응이 어떨까 과연 허허허허허헣 허허허허허허허허허 호호 어 저거 집어야되는데 시간이 없다 빨리가 빨리가 어 뭐야 이거 없어? 어? 어 이거 없어 어떡해 수리검이 없어 어떡해 포크가 없어 포크가 없어 어떡해 아니 와 진짜 치사하게 만들어놨네 진짜 아 청결도는 화분으로 올릴 수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우승하구요 내 이번엔 우승한다 3,000원 가지고 화분 산다 제가 3,000원 가지고 화분 살게요 이거 이 감자 이거 어디선가 본거 같은데 무슨 감자였더라 날때부터 불량감자 아니었단다 그건가 아 네 감사합니다 호호 호호 오케이 아 이거 시간차 공격당할거 같은데 호호 호호 아직 괜찮아 아 이거 안좋은데 아 이거 안좋은데 아 이거 안좋은데 아씨 아씨 아우씨 아우씨 아아 짜증나 뭐 재료가 모잘라다고? 뭔 재료가 모잘라 우유? 우유가 없어? 우유가 없어? 우유가 없어 고급 먹었..잘 우유. 우유가 못난다 우유가 없어졌나 Mic 우유가 없어졌나 우유가 없어졌나 inom! 얏! 성공making 이번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차라리 직접 디아블로 1을 해라 아 좋았어 잘하고있죠 아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장난 아니죠 이거 먹고 올라가서 잡고 점프 오케이 이거 엣새 자 가게문 닫아놓읍시다 재료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